이게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마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듣고는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일로 했는지는 잘 모른다. 처음에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거 정답 아니에요? 총리가? 아니 이분 하버드 나온 분이에요. 아니 어머니 알고 있으면 총리 못하지. 모르니까 총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알아도 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총리를 하시는 거지. 그런데 어쩌다 한 번 뉴스가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안 되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건 긍정적 뉴스예요.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의 총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정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뒤집었어요. 총리께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하고 다시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김 여사에게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게 답변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잘 몰랐다고 하는 건 혹시라도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랬다. 그러니까 또 총리답게 하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을 잘 모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한덕수 총리의 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소환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나가지도 않았다 이런 뜻인데 그렇죠. 이거를 총리 비서실을 통해서 법무부에 확인한 거래요. 그런데 제주도 출신 김한규 의원 아시죠. 김한규 의원이 딱 거짓말 말아 했어요. 김건휘 여사가 검찰 소환을 받았는데 불응했대요. 비공개 소환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응했대요. 김한규 의원이 적이네 또. 그렇죠. 그런데 이 기록이 또 있어요. 김건휘 여사가 사실은 소환을 받았는데 불응했다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왜 불응했냐면 그때 대선 중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안 나갔대요. 그런데 그 기록이 또 있는 게 뭐냐면 박주민 의원이 2022년 1월 10일 그러니까 선거 한창 때죠. 국회 법사위에서 강성국 법무부 차관한테 확인받은 내용이 소환 통보받고 조율 중. 그런데 법무부에서 총리 비서실을 통해서 확인했다는데 왜 법무부는 이런 엉터리 확인을 해주죠. 선경환 앵커의 유일한 단점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대통령이 자기 영부인 숨기려고 하면 모른창하고 넘어가기도 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적이야. 저는 보도된 것만 합니다. 보도된 것만 해요. 보도된 것도 말하지 않아야지. 말하지 말라겠잖아요. 그러면 말 안 한다.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말 안 한다겠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이고 참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로 그걸 물러나라고 할 때 물러났으면 그나마 이런 명예는 이런 숨어는 안 나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정공백을 누구가 타대요. 그러니까. 무의식사세. 짐은 곧 국가다.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탄핵소추 의결이 됐잖아요. 네. 국회에서. 이게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잘 진행이 돼야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네. 그렇죠. 헌법정신으로 구성된 기관이에요. 최고 기관인데 헌법에서 그걸. 국가의 존재 자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그렇죠. 그게 헌법정신이죠. 헌법정신이죠.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 책임자고. 아니 그러니까. 159명의 우리 국민 생명을. 국가가 잘못해서 사망했다고 하면. 희생이 됐다고 하면. 그 책임이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행안부 장관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인용돼요. 탄 문제가. 헌재 심의 중에 검사가. 국회 법사위원장. 소추위원. 그렇죠. 박근혜 탄핵 때는 저하고 같이 일했는데.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잘해가지고 박근혜 탄핵했어요. 이번에는 김도우. 거기도 참 괜찮으신 분인데 안 할 거예요. 검사가 어깃장 높겠지. 성실하게 안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헌법재판관들이 최고의 법관들이. 헌법정신의 기초에서 재판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 참 재밌는 게 대통령이 해임했으면 이런 일이 낫겠어요. 없죠. 이상민 장관이. 물러났으면 없죠. 물러났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래놓고 국정 공백이. 행안부 공백이 생긴다. 그러니까 보도 보니까는 최측근 검사를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이끌고 간다. 이러면 안 돼요. 사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봐야 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바로 나왔더라고요. 20분 만에 가결인지 20분 만에 의회주의의 포기다 이러는데 의회주의의 포기라는 말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국회의 당연한 권한인데. 해임권이 안도 냈잖아요. 가결을 냈는데 거부권 행사해버리고. 국민 여론이 그렇게 해임하라고 했는데도 대통령이 안 듣고. 유족들이 그렇게 발언하지만 안 들었는데. 국회에서 건의한도 국민의 여론도 유족들의 요구도 다 무시한 것은 대통령의 복구죠. 의회주의의 포기가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의회는 국무위원을 탄핵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왜 우리가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만들어줬는데 아무것도 못하냐 끌려만 다니냐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잘한 거예요. 야산당 잘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추 의견서를 이제 행안부 장관이 송달 받은 후 최장 180일까지 직무가 정지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180일 이내에. 끝나야 되니까. 끝나야 되니까. 그래도요. 본봉은 나와요. 본봉은 나와요. 수당은 안 나옵니까? 수당은 안 나옵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이기 때문에 검사의 역할 즉 소추 의원을 하는데 과연 성실하게 진행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군요. 아무리 성실하지 않더라도. 또 국민이 지켜봅니다. 재판관들은 판결을 하면서 증인도 변론도 다 들어봐야 되니까 잘 변단할 거예요. 어제 아마 유가족분들이 그 가결 현장을 지켜보신 것 같아요. 밖에서 이제 밖에서 테레비전으로 시청하셨겠지만 박수를 치고 좀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야3당한테 감사하다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야3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라고 해놨더라고요. 이건 엉터리 분석이에요. 만약에 기각이 되면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을 향한 역풍은 곽상도 아들 무죄하고 똑같이 갑니다. 아니 야3당은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그러면 유가족들의 찢어지는 가슴을 달래줄 그 무엇인간 해야 되는데 이게 최선을 다한 건데 기각이 된다면 헌재가 욕먹거나 김도 소추위원이 욕먹죠. 국힘당이 욕먹죠. 그렇죠. 무슨 야당이 역풍을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세월을 경험을 했잖아요. 네. 왜 그걸 그렇게 안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의 기량으로 윤석열 대통령 가냐 이거죠. 그런데 그걸 해서 그러니까 그걸 해서 이상민 장관이 탄핵 결정이 돼서 국힘당이 손해보는 건 없잖아요. 없죠. 오히려 국민의. 아니 그리고 저는 이 사태를 불러온 게 뭡니까. 대통령께서 고집스러워가지고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가. 이상민 장관은 철면피가 돼가지고 자기가 사표를 안 낸가.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국정 혼란과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꼴을 봐야 되냐고요. 희생자들 참사 희생자들 그 유가족들 부상자들 또 이태원의 상인들 주민들. 이태원 상인들은 말도 못하고 지금 죽는 경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만은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거죠. 대통령이. 다 국민이거든요. 영정 위패 모시고 합동 분양하면서 내 잘못이다. 철저히 처리하겠다 하고 이상민 장관을 해임한 거나 또는 사표를 받았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국정 공백이라고 또 야당이 총선 때 역풍 맞을 거다. 그 역풍은 거리 가는 거예요. 수영조와 이분이 댓글에서 만약 역풍이 있다면 국민이 막아줄 것입니다. 야당은 세게 나가세요. 유지창 국민을 바보치게 받는 대가가 무엇인지 다음 총선에 보여줄 겁니다. 또 하품은 고집이 아니고 멍청한 거죠. 두물머리 무당법사다. 이상민 문호동 무인금. 문호동 무인금이라는데요. 본복은 나온다. 본복은 나와요. 문호동 무인금 해야 된다는 거죠. 글쎄 그런 것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상인이라면 곽상도 50억 무죄 내릴 수는 없다. 금둥이 이 정권은 절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은 박상도 50억이에요. 네. 지금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시간이 넘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만합시다. 내가 어제 가서 익산 가서 강연하고 밤 11시에 KBS 더 라이브 출연하고 오늘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김현종 쇼 가고 오늘 또 1시간 지금 15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있어요 제가 방송이.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야 나 적대면 어쩌죠. 어차피 적이 됐어요. 아 적인가요 지금. 네 그럽니다. 적은. 반성하고 지금부터 안 하면 적에서 풀려주나. 방어를 잘 하셔야죠. 방어. 아니 적이라고 무조건 죽습니까. 방어를 잘하면. 대공망도 구축하고요. 옆에 울타래도 치면. 그런데 같이 적 냈는데 왜. 아니 저는 언론에. 성경환 씨만. 아 참말네요. 현업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네 언론에. 박지원은 갈아가지. 아니요 다인이라는 분이 특별수상 들이래요. 와. 정석 욕 보셨어요. 자 우리 이제 끝내고. 네. 김산보라고. 세계에서 네 번째 맛있는 김치찌개집으로. 알겠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감사합니다. 먹어야 돼. 네. 그래야 힘내서 계속 싸우지.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박지원 원장님의 명진단입니다. 이렇게 댓글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해주세요.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도 댓글을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언제나 오마이티비 채널 다른 데로 돌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